3차 여자부 개인적 우수 용인대학교 최구원 위소수인 이충봉학 탄식기념 제53회 전국신도대학공부대회에서 두서울학교 성적을 얻은 후에 이 3장을 수여 2018년 4월 19일 할아버지대학공부회 회장 이종봉입니다 이어서 단체전 시간식으로 간혹하겠습니다 일반 단체전 우승팀 경기다우 상점 상점 일반부 단체전 우승 경기도 위팀은 이충봉 탄식기념 제53회 경북신도대학공부대회에서 두서울학교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점을 수여 2018년 4월 29일 하단법인 대학공부대회 회장 이종봉님 2차 여자부 경기다우 2차 여자부 경기다우 3차 여자부 경기다우 2차 여자부 경기다우 2차 여자부 경기다우 4차values 4차 여자부 경기다우 2장 앞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